지금 HLB의 각종 호재 소식이 하루에 하나씩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주 좋은 호재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줄짜리 이상을 찌라시 가지고 계속 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장고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공매도 장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차장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보면 거의 1년 동안에 거의 시세를 주지 못하고 최근에 좀 시세를 줬다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빌미가 자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매들이 어깨춤을 계속 추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낮은 가격에 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데 이 공매 세력들이 아주 강력한 이 로켓포를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공매들의 상황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 별로 좋지 못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죠. 나중에 공매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떠한 빌미가 제공돼서 빌미를 잡고 멱살이 딱 잡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LB 공매들에게 멱살 딱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낮춰서 상환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테슬라의 모습을 좀 보면 이 테슬라 상황 보면 누가 이렇게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냐 하면 이 공매 세력이 끌어올린 겁니다. 주가를 많이 찍어 눌렀다가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분위기가 딱 전개가 되니까 계속 공매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공매들이 공매라면 테슬라에서 맛을 한번 봐야지 너 공매를 테슬라에서 공매도 안 치고 네가 공매도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HLB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부동의 일이죠. 지금 테슬라 이렇게 공매들이 전세계 공매들에게 소문이 난 그런 맛집 완전히 찐따죠. 찐따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이 주가가 이렇게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 공매들은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특히 외국계 공매도는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공매 세력들 제대로 이제 성장 이게 뭐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뭐 거기다 계속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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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버렸다. 이제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이게 딱 감지가 돼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매들은 상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박살이 나 버리는 거죠. 회사의 근간이 공매도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공매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갚아야지 하고 막 사니까 공매도 사려고 하고 또 회사가 점점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뭐 서학개미라 그러죠. 우리나라 투자자 그 다음에 일본 투자자 미국 현지 투자자 유럽 투자 다 들어와가지고 사자 사자 하는데 공매들이 내가 먼저 살 거야. 내가 먼저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요동을 치는 거죠. 이렇게 확 올라가죠. 그러다 이제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한 번 밑으로 내리면서 공매도 한숨 돌렸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공매들이 아주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1등 공시는 공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공매도가 아주 많이 차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급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등이 이게 공매도들이 이제 안되겠다. 쇼커버링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서로 이제 먼저 내가 먼저 갚을 거야. 내가 먼저 갚을 거야. 너 배신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내가 배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먼저 사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회사에서도 공매를 잡으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해야 되죠. IR도 아주 PR도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런 부분들 이제 제대로 성장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다 어우러지게 되면 이게 단순한 테마성으로 이렇게 좀 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공매도 사자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갚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HAB의 상황 먼저 삼성전기를 좀 보면 예전에 공매하면 삼성전기 정말로 유명했죠. 삼성전기는 공매 공매는 삼성전기 우리나라 최고의 막집은 삼성전기였습니다. 공매도들의 2200만주가 넘어갔죠. 공매가 이때만 해도 2200만주가 넘는 공매도가 그야말로 살찌고 살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감지했죠. 변화를 감지하고 나서부터는 이 공매도가 이때부터 이제 점점점점 줄어들더니 이 공매들이 다 끌어올렸다 라고 보면 됩니다. 공매들이 주가 이만큼 끌어올린 거죠. 계속 끌어올린 겁니다. 공매들이 그 부분은 보면 답이 나오죠. 종목 공매 현황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기 보시면 지금 대차를 보시면 나오는데 삼성전기의 대차 현황을 보면 대차 잔고가 500만주죠.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나와서 다 안 보여시지만 2200만주까지 갔었습니다. 2200만주까지 갔었는데 10월달에 좀 줄어서 이제 2000만주 정도 했죠.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 대차가 엄청나게 주면서 외인 기관들이 계속 사모았습니다. 외인 기관들이 눈만 뜨면 삼성전기 사자고 쇼핑을 나섰죠. 그리고 대차 잔고 보면 계속 줄을죠. 그래서 2000만주 2200만주에서 지금 계속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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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지고 400만주까지 갔다가 이제 500만주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대차도 줄여버리고 공매를 엄청나게 많이 갚아버렸죠. 공매도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삼성전기 그런데 외인 기관들이 계속 사모으면서 공매도 수량이 많이 줄어들여 봤죠. 그러면서 이게 공매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크게 3월달 떨어졌지만 다시 공매들이 사들이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올라갔죠.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들이 많이 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차 잔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대차 잔고가 얘는 거의 한 1600만조 됐었죠. 1600만조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계속 삼성전기 시점이 줄었죠. 쭉 줄어서 950만조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삼성전기하고 주가가 다르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외인기관들이 저렇게 공매를 많이 대차도 갖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저렇게 많이 대차를 저렇게 많이 줄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똑같죠.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제자리 작년 10월 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주가가 제자리 그러면 제자리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대차는 많이 줄었고 공매도도 좀 많이 줄었지만 주가는 계속 낮은 위치에서 계속 갚아나갈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PR을 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 공매들이 못 버텁니다. 지금 HLB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공매들이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갚을만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체를 잘 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도 이렇게 계속 내려왔죠. 내려갈 때 회사에서는 아예 잠수를 타고 전화 안 받고 그냥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끝도 없이 내려갈 것처럼 이렇게 지금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그런 빌미가 제공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이런 악몽이 떠오르게 회사 안해지죠. 지금 이렇게 이상한 찌라시 뉴스 HLB 관계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공매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또 이제 잠수를 딱 타버린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몰라 이러면서 전화 안 받고 잠수 타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없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진행이 돼 버리면 공매들이 또 활기 치겠죠. 활기를 치면서 또 내려가지고 또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저가에서 다 갚는 공매들은 갚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이게 이게 뭐죠 이거는 뭐 삼성 전개하고 완전히 이상한 흐름 반대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현실을 보면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 공매 세력들도 알고 있는 거죠. 대차를 1600만 주에서 950만 주까지 줄였죠. 이렇게 줄어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 현황도 보면 HLB는 지금 뭐 이런 글로벌 항암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들은 지금 보시면 이 공매 수량이 지금 얼마 안 나와서 그런데 470만 주인데 여기 한 550만 주 560만 주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나 지금 계속 여기서만 본다 그러면 2020년 4월인데 글쎄는 550만 주였습니다. 55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줄고 줄고 해서 근데 이제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죠. 450만 주에서 이제 440만 주까지 갔다가 이제 420만 주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맥스 550만 주니까 550만 주 수준에서 지금 420만 주 수준이니까 100만 주 이상 지금 줄어든 거죠. 한 130만 주 가까이 공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차 공매를 친 수량이 13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제자리죠. 이게 너무나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겁니다. 공매가 저렇게 130만 주면 아주 550만 주에서 130만 주가 갚아졌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으면 낮을 때 공매 같고 낮을 때 공매 같고 오르면 공매 쳐서 또 끌어내리고 끌어내릴 때 회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버리면 또 낮은 가격에서 공매들이 또 대차를 갚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PR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이제 PR을 하고 회사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서 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 완전 유동성장세 초유동성장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 돈들이 계속 들어와서 쭉쭉 올라서게 되면 이 부분이 공매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제대로 HLB는 기업이 재평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초입 단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방향이 테슬라 그런 것처럼 움직일 가능성이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각종 동학 개미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매 세력들이 안되겠다고 이제 높은 가격에 계속 쇼크업에 내가 먼저 사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낮은 수준에서 벌써 130만 주나 갚았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이건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이 공매들의 대처를 한 그런 것처럼 좀 더 강하게 대처를 잘 한다 그러면 이 공매 세력들의 이런 힘으로 공매들의 힘으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손안 대우 코프는 거죠. 그런게 그렇게 되려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밀어붙이면 그런 공매들도 결국은 테슬라처럼 공매들이 사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HLB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공매 세력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갚아 나가고 있고 대차가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주 강력한 공매들의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은 회사 쪽에서 아주 전략적인 저런 찌라시 나오게끔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는 호재로 제대로 인정을 받게끔 계속 피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홀홀 날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